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은 ABL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고요. 현재 ABL바이오 많은 주주분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크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지지구간에서 지지받고 지금 돌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11월 달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 전까지 경제 지표 중에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이미 한 상태에서 현재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연도에 한 두 번 정도는 더 금리 인하를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더 큰 상승이 나올 거고 당분간 1년에서 한 2년간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에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로 예전에 큰 상처 받으신 분들도 있고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 이외에는 다른 섹터에서 뭔가 돈 벌 수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쪽 섹터에서 돈을 버셔야 되고 여기가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돈 버셔야 됩니다. 또 상승 나오고 나서 남들 다 엑시트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그제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이 AB, 엘바이오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신규 매사분들은 지금 AB, 엘바이오가 유한량이 다음을 이을 FDA 승인 국내 2호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신규 매사들에 대한 매수 구간 이거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거고 기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타기를 생각해서 내 자산을 컨덤 점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략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이거를 해주셔야 제가 지속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할 거 없이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수혜주율을 찾아 먹어야 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나오는 거고 이 지수를 추제 추종하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돈 벌기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 19분, 1시 20분 기준으로 현재 33,100원에 형성이 되었고 장 시작하고 나서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시가에, 지금 부근에 있죠 현재 시가초략 같은 경우는 1조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ABL바이오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유한양행 다음으로 FDA, 1차 치료제 기업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문가 분들, 이런 증권회사나 이쪽에서도 지금 ABL바이오가 유한양행 다음을 이을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그게 뭐냐면 기술 이전 목표로 해서 ABL503, 그리고 ABL103 이런 거에 경쟁사 모두 기술 이전에 대한 반환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담두암 치료제인 ABL001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치료제 목표로 해서 지난 6일 날 150명 정도 환자 등록을 완료했고요 8일에 1차 치료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고 25년도에 승인 신청이 될 경우에는 26년도에 FDA 승인에 관련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한양행의 다음을 이을 FDA 승인된 이런 기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종합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빅파마 세 곳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세 곳하고 미팅을 했고 이 이중항치 후보물질인 ABL103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를 이 유럽 종합회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3은 지금 이러한 물질들 이러한 거는 지금 특정 종합을 타깃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임상 1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ABL503이랑 ABL111도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 10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수환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치료제 개발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영상인데 제가 해당 구간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힘이 더 세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트라이를 하러 갈 건데 지금 이거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타임프레임을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텔레그램에 어느 정도의 얼마의 가격대에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었는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나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아마 텔레그램에 있으신 분들도 아마 수익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를 받아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지금 9월 20일 날에 들어가서 지금 한 4.76% 정도 수익을 받고 3만 1,500원에 들어가서 3만 3천원 엑시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예요 근데 비공개하는 이유가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막고자 제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ABL바이오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신규 매사분들이나 기존 매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더 위에 번호로 문자로 A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거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무료고요 조건 없고 여러가지 제한사항 없습니다 그냥 링크 드리면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을 때 그런 종목들 올려드려서 이런 식으로 수익 볼 수 있으시거든요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대응 전략집과 텔레그램 링크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에는 신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가격대 알려드릴 거고 기존 매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나 그 다음에 불타기 자리 알려드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시나리오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꼭 남겨주십시오 텔레그램에서도 이건 이제 블루엠테크를 제가 반등 나오는 구간 파악해서 블루엠테크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텔레그램 올려드려서 영상도 같이 한번 찍었거든요 실제로 9월 11일 날에 2만 천원에 들어가서 9월 12일 날 2만 4천원에 엑시트해서 지금 1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도 대봉 LS도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영상 찍었고요 이 구간에서 텔레그램에 알려드리고 이것도 한 9%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돌파하고 나서 눌릴 수 있다 하지만 돌파하는 구간이라서 여기도 수익 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아까 뭐라고 남기려고 했죠? A A라고 남겨주시면 ABL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이렇게 타점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은 영상보다는 텔레그램으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박한 상황에서는 텔레그램으로 드니까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일단은 ABL바이오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주가가 3만원이 깨지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ABL501이라는 신형 후보물질이 임상 실패했다라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었던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대부분 매도를 했고 이걸 본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임상 실패 소식에 좀 물량을 던지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하지만 지금 ABL바이오는 준비 중에 치료제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지금 루머라고 퍼진 ABL501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력 플랫폼 기술에서 도출된 신형 후보물질도 아니라고 밝혔고 게다가 이거는 임상을 실패한 게 아니고 임상 1상에서 이미 3등급 이상의 부작용 발생률이 4.1%로 굉장히 우수한 안정성을 받은 건데 결국에는 루머였고 찌라시였죠 찌라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미 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밖에도 ABL바이오는 지금 치료 준비 중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파킨슨병 치료제 그 다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1분기 발표 예정이고 그 다음에 유방암이랑 위암, 고용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이때 1상 데이터 발표 예정 중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위암치료제 ABL111 이거 같은 경우에는 4-1, 4-BB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이중황체로 ABL5035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으로 우수한 효능을 입증을 했죠 그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BL001, 그 다음에 111, 그 다음 503, 그 다음 105, 202, 301, 104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국, 호주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종합회도 최근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임상 발표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빅파마 회사에서 뭐 3곳 정도는 미팅까지도 같이 갔기 때문에 ABL바이오가 FDA 승인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고 이러한 이슈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ABL103 같은 경우는 암세포의 완전 사멸과 동중 암세포의 재박제를 막는 이러한 효과가 지금 확인된 바 있으면서 이번 임상을 통해서 지금 단독요법에 의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L103 같은 경우는 유사한 기전 치료제 대비 우월한 향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현재 임상도 굉장히 순항을 달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떨어질 일보다는 상승할 일이 더 많은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도 강하고 금리도 인하되면서 당분간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과 그 다음에 엑시트 할 수 있는 매도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집주 두 개 준비를 했고요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가스 공사였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엑시트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들고 있었고요 4월 15일날 25,000원에 들어가서 6월 4일 49,000원에 엑시트해서 9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매집주는요 최소 2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최근에 추천드린 거고 여기 딱 봐도 지금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주포랑 세력들이 그동안 어떤 종목을 매집했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1차 상승 나왔을 때 이런 데서 저희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엑시트 했고요 그래서 SAMG 같은 경우는 34% 정도 이건 하추핑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거 관련해서 8월 21일날 들어가서 9월 10일날 엑시트해서 34%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준비했고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 거래량을 감지했죠 누가 봐도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도 세력이 핸들링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수급을 분석했더니 얘가 얼마만큼의 그동안 이런 주가들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세력들도 결국에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인데 얘는 이미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 상승 나오고 현재 눌림목에 매집주가 있는데 얘는 아마 일주일 안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급한 얼마 안 남았어요 얘 출발하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A라고 문자 주시면 아까 AB 엘바유에 대한 대응 전략집과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이 매집주 두 개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꼭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